5월 21일 제270일에 서울특별시 강석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. 첫날 14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강석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했으며 1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올해 첫 구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. 18일 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19일 20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마지막 강석의회 4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제271회 강석의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.